우동균 기자, 어떤 이야기인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안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이 해당 소식은 주간조선이죠. 주간조선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이미 북한군이 주둔해 있더라. 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쓰게 돼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황당하고 지가 막힌 그런 일이 또 이뤄진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특히 지금 우리는 정전상태지 않습니까? 그 때보다 경계를, 만발 태세를 갖춰야 되는 대한민국이 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정권을 떠나서요. 이것이 우파정권이었던 좌파정권이었던 간에 이것을 그동안 군이 방치를 했는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주어진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한번 만들어놨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섬. 이름이 한박도입니다. 한박도인데요. 일단 이게 네이버 지도를 제가 캡처했는데 일단 이 노란색 그 선이 NLA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NLA 이남 쪽으로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차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여기서 NLA에서는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 있는 선을 바탕으로 제가 최대한 그 맞춰서 그렸습니다. 그려도 어쨌든 NLA 이남 쪽으로 한박도가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섬은요 주소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인천광역시 광화군 서도면 말또리 산구칠 이라 해가지고요. 이 한박도 옆에 말또라는 섬이 있는데 이 말또라는 섬이 말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속섬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상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NLA 이남으로 되어 있다. 거리로 치면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나라 영토라 할 수 있는 우도에서 북쪽으로 8km 또 말또에서 서욱쪽으로 8km 그리고 대연평도에서는 28km 떨어진 6천평 크기의 작은 섬인 거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표시한 건데 우도와 말또와 8km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주소지 상으로도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북한군이 주둔중인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관광한데요.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서해 NLA 일대 북한군 주둔도서 현황 이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실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박도는 북한군이 주둔중인 섬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을 보면 서해 NLA 일대 도서 중 암석지대로 된 할인도, 웅도, 석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서에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즉 한박도 역시 북한군이 주둔중인 섬이다. 라는 것이 지금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황당하네. 그래서 언제부터 북한군이 한박도에 주둔중인 섬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대북정보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 아니 왜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말을 멈춘 상황인데요. 아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소지로 대한민국 주소지로 돼 있는데 북한군이 주둔중인 섬이다. 만약에 여행을 간다 아니면 낚시를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낚시. 야 한박도 거기 진짜 대박이다. 가자 한박도. 그럼 이제 배를 빌려갖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부가 한박도 가다가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소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찾아서 한법장치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또 있어.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민군들이 뭐 NRL을 넘어와서 지금 계속 식량이나 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반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국방부가 회피를 할 게 있고 숨길 게 따로 있는데 숨길 걸 숨겨야지. 이거는 지금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방부가 아무리 군의 정보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 주둔 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설명 못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될 따름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국방부는 이곳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죠. 해양수산부에서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형고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박도를 국유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소유다. 산림청의 소유인 것으로 지금 한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관리 현황에 따르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그러니까 여기가 민통선 이북 10키로라 해가지고 그 외 지형지지 등등에서 여긴 조사 불가한 지역이다. 라고 돼 있고 이용현황은 없음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무인도서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구글 어스에서 제가 오늘 캡쳐를 했습니다. 캡쳐를 봤는데요. 뭐 이게 오늘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위성에서 찍은 거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가운데 쪽에는 태양광 시설물로 추정돼요.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이야 시내와서 정말 우동기 오늘 열심히 했네요. 태양광 시설물로 추정되고 있고요. 물론 북한에 태양광 시설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건물하고 궁토와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길 두고 무인도서라고 해놨다는 것도 어처구니였고 실제로 이 무인도서 현황 같은 거는 현장 조사를 한 게 원칙인 건데 조사 불가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사를 못했던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구글에만 쳐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인도서로 돼 있다는 것도 참 뭔가 부실하다. 실제로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2009년 7월까지는 실제로 무인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촬영된 자료에 따르면은 뭔가 건물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물론 2009년에 당장 뭔가 건물을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이 10년 이내 기간에 언젠가에는 이곳에다가 뭔가 기지를 세웠거나 뭐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한번 제가 보면요. 이 건물의 크기를 보면 이 무인도지만 이 건물의 크기를 보게 되면 군 막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집 앞마당에 저렇게 흙으로 넓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넓은 공토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연병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도 충분히 추정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 연병장으로 추정되는 곳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파여져 있고 파여 있고 흙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길이 약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은 확연하게 배가 들어오고 거기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진흙로가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자 저기는 이제 공사 중인 거로 보일 수도 있고 어쨌건 말이죠. 이거 아주 주요한 지역에 대한민국 바로 턱 밑에 이렇게 북한군의 주둔지가 있다. 근데 NLL도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여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물론 태양강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무기도 있을 것이고 또 군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라든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런 작은 섬에서 군인들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뭔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뭔가 보충이 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해수부 고시에 따라서 여긴 절대 보존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게 보면요. 국토교통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조회에서요. 이 한박도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땅값도 정해져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70원. 그러니까 한 평당 약 3,200원 정도로 땅값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땅에 값까지 매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요. 여기가 또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이제 천연기념물 제 419호 광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를 해가지고 이 섬일 때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한박도를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지금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작 국방부는 여기를 북한구역으로 여태 봤다. 북한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같은 땅을 두고 지금 각 부처가 하는 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뭐 일단 천연기념물이 있다. 그래서 보호지역이다. 또 그다음에 문화재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 표현 쓰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쓰니까 신비감이 떨어져. 그런데 진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북한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가 이걸 밝혀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군사기밀이라며,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겼고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뭐라 했느냐? 우도와 말도 사이에 무인도서로 추정되는 한박도는 NLA 2부로 북한 땅이 맞다라고 국방부가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또 무인도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스라도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절대 여기가 무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해 5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과 해병대 측에서도 한박도는 북한 땅이다. 주소상 소재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을지라도 NLA 2북이기 때문에 북한 가나 지역이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 해당 지역을 NLA 2북 지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지도 한번 볼 필요가 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도를 보니까 NLA 2북이 아니라 NLA 남단에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재 그 페이지로 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죠. 네. 한번 보죠. 제가요. 지금 이거를 임의로 그리긴 했습니다만 그 네이버 지도상에 나와 있는 NLA 선을 최대한 맞춰서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르면 어쨌든 한박도는 명백하게 지금 NLA 2남으로 네이버 지도상 규정돼 있고요. 또 여기 앞서 보여드린 지도에서도 여기 이 지도로 봐도 명백하게 NLA 2남으로 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으로 표현된 곳이 한박도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가다 보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 연평도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연평도가 옆에 있는데 물론 일로 이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 바로 옆에 강화군이 있고 말이죠. 예. 성모도. 예. 교동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린 말도라는 곳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해병대도 있고 주민들도 멀쩡히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8킬로뿐이 안 돼요. 우도우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도우도. 낚시가 갔다가 여기서 인민군한테 잡힌다는 얘기 아니야. 뭐 사실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갯벌로 갯벌 썰물 빠지면요. 연결된답니다. 여기 여기. 아 갯벌이 연결이 돼요? 네. 갯벌이 썰물 때는 이 지역이 다 뻘이 되는 지역이라서요. 뻘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제로 1960... 이거 사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965년 11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이곳 일대에서 말도랑 주민들이 여기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사례도 있어요. 112명이 납북된 사례가 있습니다. 112명이나? 그중에 104명이 나중에 송환은 됐습니다만 나중에 그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어쨌든 65년도 기사만 봐도 납북된 사례가 있다. 조개를 잡다가 여기서 썰물 때 조개를 잡다가 국계에서 납북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야... 아까 여기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박도를 사격장으로 써야 된다. 포사격장으로. 우리 땅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여기 북한군이 주둔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은 건물 막사 보니까 굉장히 크게 졌던데 여기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정말 불안한 상황. 아... 계속 이 말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좋은 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또 제가 지금 이용에 대한 자료가 좀 여러 개가 많긴 합니다. 강화군 서도면. 그러니까 여기 주소지가 서도면 말뚜리로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도면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서도면 소속 섬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점유하고 북한군이 주둔하는 섬으로 알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서도면 소속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쨌든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어쨌든 NL의 이남지역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가 북한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 석연치 않죠. 자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불과 우도와 말도 간에 8k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이고 뭐 뒤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썰물 때는 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뻘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자 여기를 주둔지르고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이게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행정적인 그 행정상의 그 구역하고 이 실질적인 구역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건지 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시스에 있는 지도를 제가 따와 봤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한 데가 이제 그 한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인데 굉장히 사실은 이 NLL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지금 군에서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는 또 NLL 이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군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 지금 빨간선이 이제 군에서 설명하는 NLL인데 물론 뭐 네이버 지도보다야 군에서 설명한 게 신뢰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상의 NLL하고 여기 지금 군에서 주된 NLL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이버 지도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거기를 일단 아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땅값도 공시가격도 지정을 해놨는데 무슨 이게 뭐 군에서 발표한 자료는 뭡니까 이게 이거 도대체 이거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근에 알고 나서 북한군이 주둔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월 17일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이 주간조선 이 해당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NLL의 기점이 되는 좌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뭔가 그 기점이 되는 좌표가 있답니다. 군 내부에. 그걸 봤을 때 그걸로 봤을 때 한박도는 NLL 이북의 북한 땅이 맞다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 NLL의 기점이 된다는 그 좌표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좌표가 뭐냐니까 그것도 군사보완상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맞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이가 없네요. 자 한번 다시 한번 그 한박도 위성사진을 제가 크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착장 같은 곳으로 보는데 좌측에 희하얗게 나온 길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선착장에서 선착장 앞에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쭉 길이 하나 나고 다시 또 쭉 들어오고 그리고 연병장처럼 보이는 곳 지붕도 보면은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시멘트로 싹 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열대처럼 보이는 곳 군과 군대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할 때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옆쪽으로 가서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군인들이 뭘 먹으려고 채소를 하는가 이런 거 해먹으려고 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푸릇푸릇하는 게 보이고 말이죠. 아까는 무슨 공사하는 걸로 봤는데 밭처럼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막사 옆으로 우측으로 보면 또 하나의 건물이 보이는데 이건 아마 장교들. 그렇죠? 관사라든가 그런 거일 수 있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한두 회전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꽤 꽤 꽤 오래됐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게 전기가 모자라니까 아까 말씀한 것 중간 정도. 태양광 패널이 하나 보이고요. 북한에서 태양광 패널 쓰는 것도 저도 생소해가지고요. 요즘 우리가 다 주니까.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 때문에 석유나 석탄이 안 들어가니까 중국산 저질 패널들을 많이 사다가 집집마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좀 보시면요. 오른쪽. 오른쪽에 그 공터에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은 그 검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 검은 점들이 갱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갱도. 그러니까 지금 우측에 점 세 개 보이는 곳. 네. 점 세 개가 보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다른 우리 쪽에 뭐 우동과 이쪽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한박도라는 곳을 기준에 놓고 보면은 한쪽으로는 말도가 아주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이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은 우도가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지금 좀 찾았거든요. 1954년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54년 11월 기사인데요. 지난 7월 6일 사길이 폭우를 떠나서 새우잡이를 하고 있던 중 심한 풍랑으로 강화도에 딸린 섬인 한박도 부근에서 닷줄이 끊어져 표류 중인 그 우리 사람들이 북한에 이렇게 끌려갔다 왔다.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의 인식이 행정적으로도 당연히 한박도가 강화도에 속한 섬이지만 일반의 인식이 강화도에 속한 섬이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그 앞을 항행을 했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죠. 경향신문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키백과가 이렇게 진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위키백과에도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면은 서해 5도처럼 전쟁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사실을 확인 없이 언론사들이 그 북한의 섬이라는 허위 사실을 벗겨 유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들도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대중의 인식이든 행정적으로든 모두 한박도는 우리의 도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NLL 이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우리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국방부라는 것과 참 위험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지금 우리 홍철기 사회부장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군이 오히려 군이 나서가지고 여기 북한 땅이라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여기가 NLL 이북지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 싶긴 한데요. 자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기자와 국방부가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던 발언이 또 있는데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주소 등록상의 문제는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확인할 일이지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한 건데 이 마지막 제가 노란색 표시한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소지가 왜 북한 땅이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북한 땅인데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소지가 왜 북한 땅이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북한 땅을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려 이게 행정사기 착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자 앞에서 국방부가 내놓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 참왕당합니다. 비록 설령 이 땅이 실제로 북한 땅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놓고 국방부 입에서 북한 땅인데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응인가라는 것을 당연히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한박도. 이 한박도라는 표현이 함지박처럼 생겨서 한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한박도는 무인도지만 우리 군의 작전구역이다라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 서해 5도처럼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 이거 뭐 자료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이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위키백과 이거 위키백과 하면 아주 좌파적인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막 올리는데 위키백과 마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알고 낚시 갔다가 나포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 NLL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NLL은 사실상 영토선은 아니라고 저쪽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왜 NLL이 그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영토선이 맞고 그 NLL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구글 지도에 나와있는 NLL 라인은 그럼 가짜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게 다 보면 국방구나 이런 데서 받아다가 한 건데 그런 거고 NLL 자체는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북방한계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6.25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서해에 있는 모든 섬이 사실상 우리 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신이주 앞바다에 있는 섬, 남포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 우리가 점령해버리면 북한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상 안 나가겠다 해서 그은 게 바로 NLL입니다. 이게 무슨 뭐 북한군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사적으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겠다 해서 그은 게 NLL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 NLL를 인정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 7월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생겼다. 그렇다면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10년 정도 된 건데 그럼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거를 숨기고 덮기 위해서 많은 간첩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0년이라고 한다면.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숨긴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고도 숨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알려진 게 지금이니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할 수는 없어요. 10년이 됐는지 최근인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구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산으로 돼 있는 게 2009년이랑 얘기잖아요. 2009년 7월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글어스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만 찍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거니까 주기가 좀 깁니다. 사실은. 최근인지 그 이전인지 더 오래됐는지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서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다 이런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과거 정부 그리고 현재 정부 따질 거 없이 이건 그냥 군의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다. 이게요. 만약에 뭐 이명박 정부 때 혹은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그랬던 사실을 알았는데 숨겼다고 해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건 군 기강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하면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구역이라고 할까요? 인천 측에서도 그렇고 이미 여기가 주소지로 돼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여기가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군이 사전에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부였던 간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래도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또 나름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고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또 북한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했더니 1953년 정전협정 내용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괴선 그러니까 황해도와 경기도로 나누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아래 5개의 섬 그러니까 백령도, 대청도, 소총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한과 중국군에 통제하여 둔다. 군사 통제하여 둔다. 그래서 독외선 북쪽 서쪽에 있는 섬은 서해 5도를 빼고는 다 북한에 넘긴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국립기록물 보관소에 등재된 정전협정 영문판본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체크를 드렸는데 우도와 한박도 모두 함경도 쪽으로 그러니까 황해도 죄송합니다. 황해도 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다만 우도는 예외 지역으로 서해 5도 지역으로 예외가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를 할 수 있고 한박도가 어쨌든 이 지도상으로는 지금 경기도, 황해도 사이 독외선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근거로 보면은 그래 NLA 이북이라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도가요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제가 지금 이 지도 하나만 첨부해드렸는데요. 다른 지도를 보면은 다 확정이 다르대요. 이 독외선의 구역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선이 진짜 독외선인지 이것도 분간하기 어렵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애초에 NLA 이북이었는지 이남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북이라고 딱 자라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반복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곳이 언제부터 주소지로 등록됐냐 바로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8년입니다. 이 당시에 왜 했냐 하면은 사전 배경이 있는데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북한이 이 NLA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수협을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77년에 북한에서 해상군사분계선이라 해가지고 우리 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선을 들이밀으면서 이게 바로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일방적 발표가 나온 지 1년 뒤에 이곳을 주소지로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리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서해 NLA를 부정화하기 시작했던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를 목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무인도였던 한박도를 주소지로 등록한 것이다. 라는 지금 추정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해병도와 민간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말도까지 갯벌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1965년에 이 인근 주민 112명이 한박도 주변에 갯벌해서 조개를 잡다가 강제로 납북됐던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이 예민한 지역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주둔지로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게 말도와 그리고 밑에 있는 우도가 전부 사정권 물론 뭐 NLA 지역은 모두가 다 사정권에 들어간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로 불릴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과연 대비는 하고는 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우리 앞서 홍철기 사회부장께서 경향신문 그 과거 1954년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그 기사에 따르면 이 한박도라는 지역은 어쩌면 대한민국 땅이었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지금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군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그냥 아 거긴 그냥 북한 땅이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목선이 오면은 이거 대국 용의점 없어 그렇게 폐기해버리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황당하고 말이죠 이걸 국방부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 서 있는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계속 의혹이 증폭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 아니겠습니까 일 아니겠습니까